포기하지 말아줘 난 I think so far I feel like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하우스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반전 매력 슬기입니다 저 이름은 슬기이고요 일단 저의 특이사항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간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혹시 아프면 제가 치료를 해준답니다 최근에 제가 혜빈이가 엎어져서 제가 소독도 해주고 현빈도 받아주고 그런 경우를 그리고 제가 멤버들에 비해 키는 작지만 손, 발이나 손톱, 바디가 커요 좋은 점이 멤버들은 다 230이어서 저만 240 신어서 저만 혼자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점 신발을 안 뺏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개인기가 있다면 강아지 소리와 고양이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기 강아지예요 시작! 그리고 고양이 녹화 전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왔네요 두 마리가 그리고 제가 김예린 선배님의 선대무사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포즈와 같이 해주세요 네 오 마이 갓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의 반전 매력인 댄스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네 지은 언니와 한번 댄스를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슬기의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